수비, 사이드 백, 보겠지? 사이드 백 차경이 백이야? 윈 거 아니지? 사이드 백,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뛰시고 센터 백 센터 백, 또 센터 백, 센터 백, 들어오시고 아, 제약 센터 백 불안한데? 이쪽 오른쪽 왼쪽 5일날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어, 아니, 그러니까 힘쓰는 건 좋긴 한데 빌드업 할 때 패스가 안 나오면 막혀 버리니까 4명 세는 거 알지? 다리 제대로 쓰는 거에요, 센터 그리고 여기 다 사이로 갈게요, 다 사이 가운데 비즈핀 덕어보는 분 두고, 두고 어 우리 지금 사이드 윙 형님 오른쪽 형님 왼쪽 손을 두고 오케이 여러분 하는 거 없어요 네, 다리 다 사이 네 특위부터 기본 제가 생활체육 요즘에서 뛰면서 공허에 뛰면서 제일 그렇게 좀 아쉬웠던 거 잘 알기만 하면 볼을 막을 수 있는데 우선 생활체육에 3백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고 보시는 분들 4백이었을 때 공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다 쳐져 있어 누구도 하나도 안 돼 왜냐? 나오면 먹을까봐 나와보세요 수비하러 나와보세요 나오면 먹어서 슈팅 먹을까봐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봤어 여기도 공격이 유리하니까 다 같이 보셔야 돼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거든 누가 나오면 좁혀져야 돼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오기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슈팅 먹어 그럼 볼이야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보면 안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은 나오고 나와서 어느 방향을 지시할 때 센터팩 한 명이나 골키퍼가 얘기를 해야 돼 어디 쪽 어디 쪽 열어줘 어 왼쪽 열어줘 오른쪽 열어줘 이렇게 열어줘 이렇게 열어주면 얘가 어디로 치는 거야 이렇게 치겠죠 나와야지 이거를 나가보래 저거 공격이야 나가서 수비 자세 했어 수비 자세 했어 그럼 내가 이 정도는 와야 돼 좁혀야 되고 네 몸을 여기서는 사이드 백은 잘 들어오세요 사이드 백은 이렇게 좁혀야 돼 그죠 내 뒤에 공격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 한 번 더 돌아야 되잖아 몸을 우리가 수비할 때 공격할 때 똑같이 몸을 어떻게 돌려놓는 애에 따라 되게 중요하고 있는 거야 몸을 꼴이 저기 있으면 우린 이렇게 말아야지 근데 다 이렇게나 이렇게 있어 볼 넘어가면 막 우왕좌왕이야 근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바로 내릴 수 있잖아요 볼 쪽으로 몸을 항상 틀어놔야 돼 공이 저기서 우리 공격을 하고 있더라도 수비들은 몸을 틀어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공격 상대의 공격수가 어딘지 보고 공격수가 공을 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하고 있어도 숨겼을 때 바로 수비할 수 있는 차이는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준비가 안되고 여기 있으니까 숨겼어 패스 들어오고 가니까 돌파 벗고 다 하는 거야 공격을 하고 있으세요 오늘 수비부터 얘기하니까 공격하고 있을 때부터 이렇게 서 있는게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볼이 있는 방향으로요 볼이 있는 방향으로 근데 볼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안되지 안 맞다고 네 볼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 볼이 저쪽에 있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어느정도 서야죠 내 공격수가 어디 있는지는 봐야죠 내 공격수가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쓰던가 가운데 한 이 정도 있으면 전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내가 전 가운데 있는데 볼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거의 없어요 볼 이렇게 서 있어도 이정도는 더해야지 그건 자기에 따라서 하지만 준비 그리고 누가 튀어나갔어야 돼 방금 처음 얘기했던거 수비가 튀어나갔어 미드필드도 똑같애요 공격수도 거의 똑같애 누가 튀어나갔으면 만약에 걔 혼자 뛰어나갔어 끌어내려야 되는거고 같이 수비를 할거면 어느정도 좁혀주면서 나가야 돼 나갔어 내가 센터백이에요 내려가보자 공이 수비야 공 놔둬 공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벌려있었을거 아니야 더 벌려있었어 어느정도 좁혀 들어와야지 왜냐 얘가 먹었을때 바로 나가서 부셔야 되거든 얘도 공격수도 잘하는 애들은 뒤부터 봐요 얘 안봐 뒤에 누가있나 하나지 끼는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더와봐 센터백에 더와봐 더왔을때는 더와봐 돌파에 나가 뺏기잖아 부실 준비를 해야죠 얘가 미끼가 되는거에요 얘가 뺏으면 좋겠지만 얘가 미끼가 되는거에요 왜 괜히 나가 먹어도 돼 어느정도 주면서 먹어 뒤에서와서 터치가 되잖아 우리가 뺏을때는 공격수도 똑같애요 왜 짧게 칠하냐면 길게 치는 순간 표적이 돼요 뺏길 수 있단 말이야 며시가 짧게 짧게 치잖아 이렇게 짧게 짧게 제꼈을때도 발 나오면 한번 더 치려고 하는거에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생활체육을 하던 대표선수들도 터치가 길잖아 터치가 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돼 수비들은 걔가 터치하게 만들어야돼 걔가 이렇게 갖고있으면 못 뺏잖아 와 보세요 뺏어봐 요거 그냥 하나 베끼는건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건 얘를 베끼고 나갔을때 뒤에서 K1 선수들이 그래요 K2랑 K3랑 다른게 베끼고 나갔을때 K1은 그냥 바로 교통사고가 난대 그게 무섭다는거에요 그러면 수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카드 안받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미드필드로 공잡기가 무섭대 근데 점점 떨어지는 동호회같은데 가면 쟤끼고 나면 없는거야 다 쳐져있어 자기들이 힘드니까 다 이러고 있는거야 그럼 더 힘들어 자기들은 더 힘들거든 더 많이 뛰어야되거든 여기서 1,2m 뛰면 되지만 먹으면 한 30m 뛰어야돼 그걸 모르는거에요 그래서 체력도 있어야 되고 민첩성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뛸 때는 우리가 모여서 공도 찰 수 있겠고 자기 팀들 가서 자신의 팀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겠지만 가서는 이런거 짰으면 좋겠어 수비도 4백 볼 때 너는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쳐져서 커버해줄테니까 너 나가서 강하게 해라 먹어도 옵니다 먹으면 나는 더 좋다 베끼고 나왔을 때 부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쉬워요 사이드 똑같아 사이드 윙한테 풀 갔을 때 사이드 백 야 먹지마 먹지마 하는 것도 있어 왜냐면 가운데 센터 백들 멘트가 있을 때는 얘가 커버를 못 가잖아요 최대한 최대한 그 뭐야 거기서 이제 먹지 말고 최대한 크로스 두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 왜냐면 나한테 멘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끝내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나한테 멘트가 없어 멘트가 원톱이야 저기 있어 그럼 야 어디 줘 안쪽만 막아 그럼 얘가 사이드 칠 거 아니야 그때 갔다 부시면 그럼 얘 사이드 백은 또 들어와서 또 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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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거든요 수빈은 카바 할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그때도 같이 할 때도 카바가 없어 굉장히 불안해요 약속이 없으면 원투 치고 빠지면 어떻게 먹을 거야 약속이 없는데 봉 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쉬고 있는데 수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미드필드도 똑같아 미드필드 수비할 때 왜냐면 미드필드는 더 쉬워 뒤에 4백이 있거든 더 나가서 바짝 하기가 쉬워 그럼 센터 백들이 야 태연아 어디 가서 막아줘 어디 막아 덤벼 덤볐을 때 그 선수는 어떻게 할 거야 잘하면 빠져나오겠죠 근데 어느 정도 길게 칠 거야 그럼 센터 백들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뺏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잡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리만 4백이면 4백 자리만 서있어 서있으면 뭐해 벗겨지고 벗겨지고 벗겨서 꾸멍는 거 많잖아요 그죠 하나 예측이 없는 거야 오케이 미드필드도 수비할 때 똑같고 그리고 센터 포드들 포드들 하나씩 앞으로 나가면서 센터 포드들 수비하는 거 이 선수들이 거의 다 안 뛰어줘요 이 선수들이 안 뛰어주면 수비 타이밍이 안 잡혀 센터 백들도 꼴이 이렇게 다 써 근데 얘가 압박을 하나도 안 해 얘는 더 치고 나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공격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우리 더 불안하잖아 뒷공간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뺏지 않아도 돼 몰아주는 거야 뛰면서 센터 백이야 그럼 미드필더 들어오고 미드필더 들어오고 내가 야 사이드로 몰게 이렇게 몰아주는 거야 얘가 이렇게 얘네 준비 준비 와서 깡 그게 수비거든요 그리고 얘가 센터 백들은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이 친구가 이분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 뽕 차요 기회 차겠죠 그럼 수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몸 돌리고 준비하는 거 차겠다 유인하는 거예요 내 뒷공간에 때려주는 건 이럴 때는 아주 땡큐지 우리가 유인했잖아 모를 때 먹는 건 위험하지만 압박압박 했어 운명의 킥이야 그럼 뒤에 먼저 물러있어 공격보다 우리 뿔이가 다시 닫고 나서 패스하면 돼요 이런 조직이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은 막 뛰어갔어 근데 얘가 접어 공격이 접었어 그럼 가운데 줄게 하면은 가운데에 더 몰려있어 여기 포드도 어느 정도 와서 가운데 줄 수 있게 우리가 보면은 사이드로 항상 공격을 주는 게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가운데에 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가운데를 유인하는 거야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힘이 있다면 가운데에서 부시는 게 더 확률이 클 수도 있고 바로 뺏었을 때 바로 공격으로 나갈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런 개념을 좀 갖고 하시면 아마 좀 수비는 좀 편하지 않을까 이게 별거 없거든요 그죠 지금 들은 게 별거 없어요 몇 가지 없잖아 근데 수비 준비하는 거 수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야 누구야 포드 어느 정도 잡아줘 야 미드벨 준비해 수비 뒷공간 준비해 하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그럼 쉬운 거야 게임이 근데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은 이제 그걸 뚫겠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피지컬과 기술에 그리고 그런 판단에 맡기는 건데 아마 동호회에서 찰때는 이게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 다 못 뛰거든요 상대편도 우리만 한두발만 미리 뛰어주면 쉬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공격하는 거 수비는 이런 부분 모르시는 거 좀 이따 물어보시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공격할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없는 거 센터팩이 4분 써보세요 미드필더 2명 쓴다고 쳤을 때 수비야 뺏어 리턴밖에 못 줘 계속 이거 시작이야 리턴 주고 빵 빵 빵하고 또 뺏겨 볼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이건 굉장히 선수들도 잘 안 하는 건데 체인지 이쪽으로 오세요 에이 받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와 그럼 여기다 주는 거 여기 아니면 못 따라왔어 그럼 내가 후리가 나잖아 어쨌든 뛰어야 돼 계속 체인지하면서 받아야 돼 다시 이쪽으로 나랑 체인지 나랑 체인지 헤이 나한테 줘 그렇지 이렇게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서서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잘하는 기술이 좋은 사람 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서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받아 또는 펭이 볼 오기 전에 여기까지 와있다가 헤이 따라오지마 맞대고 하는 선수들도 있어 근데 이게 안 된다면 가장 쉬운 건 둘이 맞춰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볼 받을 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천천히 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패스 이분한테 줘봐요 최대한 넓게 서서 빌드업 할 때 벨드업 하잖아요 패스 줄 때 같이 움직여 헤이 좋지 이렇게 되버린단 말이야 이런 체인지가 그 다음에 논스톱으로 줄 필요도 없이 체인지 했는데 무조건 어딘가 펴 왜냐 아까 우리 이동 컨트롤 했듯이 우리가 이동을 했거든 그럼 수비들은 자기 멘트라도 아무리 잘 따라가도 대비 생겨요 아까 봐봐 없는 거예요 줘봐 여기서 받으면 이렇게 밖에 못해 근데 수비가 뒤에서 따라와도 움직이면서 줘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이 차이거든요 다시 미드필드들이 태연이도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셔요 센터포드 똑같아 체인지 센터포드는 뭐가 있냐면 이제 포드 포드 포드도 어디갔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 지금 정신없긴 하지만 미드필드가 그렇게 받았어 체인지하면서 받아봐 체인지하면서 받아봐 태연아여 받았어 앞에 봐야지 앞에 봤을 때 다 묶여있잖아 묶여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빠지려면 여기서 바로 빠지면 업사이드 당할 확률이 많잖아요 얘를 끌고 나가는 거야 얘를 내 수비를 갈고 나가봐 이 공간이 생기면 여기만 살짝만 들어와도 바로 공간이야 그죠 얘를 받으면 업사이드 아니란 말 바로 받고 가는 거야 수빈 수빈 쓰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공격이야 됐어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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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나가 갈고 나가 따라 나가 여기서 그냥 뒤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그냥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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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유인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근데 다 제자리에서 볼 받으려고 하는 거야 다들 야 나가서 봐도 내가 뒷공간 팔게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 공격을 끌고 들어가 그럼 나와서 봐도 정적인 데서 볼 받기 힘들거든요 수빈은 개땡큐야 이렇게 같이 있는데 계속 줘보세요 개땡큐라고 근데 이거를 스페이 하고 나가봐 나갔는데 아 다시 꿀 끌려 나갔어 나갔는데 여기를 안 주고 저기 줘봐 저기 저기 다시 다시 이동 잡고 이동 잡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계속 움직여야 돼 수빈 좀 와보세요 닫는 거예요 방금처럼 에이 저기 줘봐 바로 따라갈 수 있잖아 아니 따라가요 수빈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저쪽 줘요. 따라가. 이거 다르거든. 만약 이 선수가 먼저 따라와서 못 줘도 슈팅각이 나올 거야. 가만히 서 있다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나오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또 나오고 들어가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계속 해야 돼. 또 체인지. 이렇게 나오면 들어가. 여기 잡혔어. 패스. 통짜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가 날 따라왔어. 만약에 따라왔어. 통짜라고. 맞죠? 체인지를 계속 할 줄 알아야 돼. 큰 운동장에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TV거든요. 센터백에서 공 잡을 때도 계속 체인지 받는 거야. 그럼 센터백이 빈 곳을 찾겠죠? 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완전 편하게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만큼 뛰어야 돼. 근데 뛰어야 되기 때문에 스텝하고 포우 훈련하고 하체 훈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게임할 때 이런 걸 볼 거거든요. 많이 뛰시는지. 근데 쓸데없는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 경기장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읽어야 돼요. 수비가 저기 사이드에서 막 우리끼리 막 우리 편이 공 잡고 막 사이드 코너 플렉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있어. 우리 다 이러고 구경해.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언제 뺏을까? 이러고 있거든요. 경기를 잘하려면 그 1분 1초도 집중해야 돼. 저게 끊겼을 때 어떻게 들어올까? 내 멘트는 어떻게 뛸까? 난 그거보다 미리 뛰어야지. 난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수는 서 있고 나는 뛰게 돼. 우리가 장악하는 거야. 계속 계속 우리 게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많이 뛰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창령이랑 가끔 호사를 할 때 보면은 겹치는 움직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경기장을 다 안 보고 있는 거야. 꿀만 보고 있는 거야. 내 뒤에 우리 편이 여기 있는데 우리 둘이 여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전체를 다 봤다가 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프리가 될 수도 있고 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다 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편이 어디 있지? 그리고 볼 왔을 때는 나는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세워놓을까? 리턴 낼까? 까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축구는. 쓸데없이 많이 안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지금부터 딱 10분씩 3번 할게요. 10분씩 3번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지 보다가 제가 아닌 것 같으면 끊어서 좀 그런 걸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10분하고 5분 쉴 사이에 같이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 마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다시 하면 됩니다. 물 마시고 다시 하면 됩니다.